안녕하세요. 잿비 집사 용식구입니다. 평소와 같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잿비가 제 옷을 향해 엄청 달려들더라고요. 그때 떠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었으니 유튜브가 오케이 본격적으로 투어를 시작해봅니다. 넌 이제부터 소고 난 투어사야 이리와 잿비, 등이야 잿비, 등이야 잿비, 일로와 잿비, 일로와 잿비, 일로와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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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매일 이렇게 놀아주지 않으면 남아도는 체력으로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페럭과 놀아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삐는 똥또 발랄합니다